농업이 변화와 혁신의 연속인 것처럼 농업 경영체들도 시시각각 변화는 시장 요구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농업 경영체들이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 머물며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대부분 현장에서만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경영 마케팅 공간 운영 상품 기획 관광 가공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재들은 농업 경영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들이다.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농업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줄어든 대신 맞춤형 현장형 1대 1일 컨설팅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나 원격 조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보고 농업 경영체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이해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농업 경영체의 현장 코칭 컨설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다. 현장 중심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농업 경영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장 코칭 컨설팅을 20년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에 찾아가는 농업 경영체의 현장 코칭 컨설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현장 코칭 컨설팅은 경영 마케팅 공간 운영 상품 기획 관광 가공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총 3회의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1차 현장 방문 및 진단첩 번째 방문에서는 현장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업 경영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좋은 세상 바라기 대표이자 경영학 박사인 최병석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의 목표와 진행 방향을 농장주와 상해한다.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진단킹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진단을 진행하여 농업 경영체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낸다. 농장의 자원과 농장의 여건 그리고 요구도 조사가 함께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목표 설정과 정의이 이루어진다. 2차 솔루션 및 컨설팅 두 번째 방문에서는 온라인 진단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최병석 컨설턴트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마춤형 솔루션을 농업 경영체에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며 농업 경영체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3차 최종 진단 및 컨설팅 마무리 마지막 방문에서는 제시된 솔루션의 실행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단기 및 장기 실천 사항을 제시한다. 최병석 컨설턴트는 농장주와 함께 최종적인 솔루션을 결정하고 농장의 선택과 집중 방안에 대해 코칭한다. 이 과정을 통해 농업 경영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농장만의 계획과 실천 프로세스를 갖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경영체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전문가의 조언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농업 경영체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찾아가는 농업 경영체 현장 코칭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점과 효과를 살펴보면 농업 경영체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춤형 솔루션 제공 각 농업 경영체의 독특한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경영 개선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현장 경험 기반 조언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성장 전략 수립 단기적인 해결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컨설팅을 통해 농업 경영체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영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경영 효율성 증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수익성 향상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상품 기획 공간 운영 등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 경쟁력 강화 현대적인 경영 기법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농업 커뮤니티와의 연결 강화 벤치마킹 사례 소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농업 경영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농업 커뮤니티 내에서의 연결이 강화된다.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촉진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이 촉진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영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찾아가는 농업 경영체 현장 코칭 컨설팅 프로그램은 농업 경영체들에게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 경영체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장 코칭 컨설팅은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 등 농업진흥기관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컨설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참여 신청, 농업 경영체는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농업 경영체의 기본 정보 현재 직면한 문제 컨설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초기 상담, 신청서 제출 후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가 신청자와 전문 컨설턴트와 연결을 해줘 초기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 경영체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현장 방문 일정 조율, 참여가 확정된 농업 경영체와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전문 컨설턴트의 일정과 농업 경영체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약속된 일정에 따라 컨설턴트가 농업 경영체를 방문해 현장 코칭 컨설팅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총 3회의 방문으로 구성되며 각 방문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된다. 후속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여 농업 경영체는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농업 경영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현장 코칭 컨설팅을 통해 농업 경영체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장 코칭 컨설팅